2주에서는 이제 이대훈 선수가 가위바위보 이겨서 앞에 강현석 뒤에 임남규를 세웠어요. 반면 송진수를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. 지금 태권도와 라크로스의 또 대결입니다. 세월한 자존심 싸움이 있는데 거기에 볼거리가 있습니다. 준비. 파이팅. 2조 출발합니다. 진수 형 빠르다. 진수 형 빨라. 진수 형 빠르다. 진수 형 빨라. 대훈이 뛴다. 대훈이 빠르다. 뭐야 왜 이렇게 빨라. 다 엄청 빠르다. 현석이가 제일. 이대훈 선수가 지구력도 좋고 빠르긴 빠르거든요. 이대훈 왜 그러죠? 이대훈 지금 다리가 왜 그러지? 괜찮나요? 지금 저쪽 임남규가 지금 강현석보다 빠릅니다. 이대훈 탈락이 될 것 같아요. 대훈아, 막 오고 있어. 남규 형. 대훈아, 가까이 오면 뛰어. 그거 진짜. 이제 힘 쫙 빠지거든. 아, 힘든데? 벌써 힘들어. 가까이 사고 오면 팍 뛰어. 대훈이 형 화이팅. 가까이 오면 팍. 룸메이트 화이팅. 대훈이 형 지친 거 아니죠? 잡읍시다, 잡읍시다. 대훈이 화이팅. 잡자, 잡자, 잡자. 다 잡았다, 다 잡았다. 와, 진수 형 진짜 안정적이다. 근데 오늘 진짜 체력 좋다. 지금 임남규하고 성진수가 빠르고 강현석과 이대훈이 지금 느립니다. 많이 좁혀졌어요. 임남규, 성진수 지금도 한 바퀴씩 돌았고요. 성진수도 빠릅니다. 아, 힘든데? 성진수가 가장 먼저 두 바퀴질를 돕니다. 성진수 두 바퀴 돌았습니다. 어, 잡혔어. 이대훈을 지금 두 사람이 다 잡을 것 같아요. 이대훈 두 바퀴 돌았습니다. 이대훈이 지금 트랙 바깥쪽으로 도는데요. 거의 다른 데로 도망갈 기세입니다. 어디가? 그러다가 주차장으로 나갈 것 같죠? 자, 이대훈. 자, 거의 다 잡았습니다. 대훈이 형, 너건 잡힌 거 아니죠? 형, 이렇게 어디냐고. 차측 트랙으로. 같이 뜁니다, 이제. 어떻게 된 거예요? 자, 이대훈. 이대훈, 여기서.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? 자꾸 뭐하는 짓입니까, 저게? 제 사람이 엮겼습니다. 자, 임남규. 임남규. 쟤를 타치하면 안 되지. 아니에요, 성진수는 안 됐어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진수야. 대훈이 잡아, 대훈이. 대훈이, 대훈이. 대훈이, 대훈이. 대훈이 잡아야 돼. 거의 다 왔습니다. 이대훈 또 잡히겠어. 갈리자로, 갈리자로 뛰고 있는 이대훈. 성진수, 성진수 다 났습니다. 다 왔어요, 성진수. 탈출. 자, 이렇게 되면 두 명 남았는데요. 아, 이거 진짜 힘들다. 아, 이대훈이나 강현석 두 중에 한 사람이 터치하면 끝나요. 옛날에 했었잖아. 그룹으로 우리 했었잖아. 일본 세대 저기 그룹하고 여기 그룹하고 해서 계속 잡는 거야. 보통 여기서 이렇게. 대각선으로 두 그룹으로, 그룹으로 뛰었잖아, 우리는. 계속 잡히면 끝. 현석이도 잘 뛴다. 대훈이 형 파이팅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강현석, 강현석. 강현석 못 잡아요. 이대훈. 불량의 왕자 이대훈. 강현석 죽어납니다. 강현석 죽어나요. 못 잡아요. 못 잡았어, 못 잡았어. 못 잡았어. 불량 뽑고 있는 이대훈. 불량의 왕자예요. 강현석, 강현석. 터치 됐습니다. 끝났습니다. 2조는 임남규, 성진수, 강현석, 이대훈으로 순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제가 잘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